요깡 아 이 형 또 여캔 탐마 하면서 왜 그러세요 저기요 일요일에 배봉스 끝나고 월요일에 사장 김지씨 그 같이 한 태들이랑 두사람들에 배봉스 끝나고 일요일에 배봉스 끝나고 어 또 정신 못차리게 네 일요일에 같이 한 애들이랑 무산여행 하실래요? 형님 일요일에 가는거 아니에요? 저 일요일에 축하하고 가게 되는데? 일요일 네 일요일 확인요 일요일 확인요 민티씨 와 존나 이쁘네 와 진짜 개미쳤다 와 이런 사람을 놔두고 지금 성태랑 해야된다고? 와 와 성태 지금 밥 다 먹었어요? 친추 안 돼있어 와 이런 사람을 놔두고 지금 성태랑 해야된다고? 친추 안 돼있다니까 알로항 알로항 성태야 빨리와 친추 안 돼있다니까 매체 라이딩 보라고 내가 몇 번 가있어요 진짜 적당히 해야지 봉준이 우리방 온다고? 봉준이 우리집 온다고 와도 돼 옆에 이제 컵 진짜 적당히 술 한잔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구멍 야 빨리 그 너 디코 아니 뭐야 이새끼 내 고매를 안 넣었네 물속같은 세기 아니 내가 형 아니 성태야 고매를 넣어줘라 매체 매체세 디코 형 매체봐봐 형 매체보라고? 매체보라고? 매니저가 아닌데 매니저야 뭔소리야 아 내 매체세보라고? 어어어 뭔데? 니 아이디 뭔데? 형 아이디 형 아이디 불러줘요 적어줘 개구리 형님이 곰 해달라고요? 형님 잠시만요 벌뽕선 100개만 쏴 보실래요 형님? 개구리 형님 100개만 쏴 보세요 형 아이디 적어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왜 이렇게 채팅을 안 봐요 채팅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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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캠 여캠 적당히 하셔야지 진짜 에엥?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형 또 마이크 갔네 아아 진짜 아 이 형 또 마이크 갔네 여보세요 아이 몇천만원짜리 컴북 마이크가 왜그래 아 아 진짜 또 마이크 갔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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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토고야 이거 디스코드 녹음장치 뭐잡아야되는데 어 뭐? 오케이 잠시만 들리나 청태야 성태야 어 들려요 들려요 말해봐봐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토고야 고맙다 아 이제 되네 이제 되네 하 됐어 형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또한테네 아 진짜 이 형 진짜 적당히 형님 성태야 나 들려 들려 아니 범플비야 형님 형님 아 성태야 예 말해봐 형님 들리나 아 가나가람 봐봐 아차차차차파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들려 이제 들려 조식 큰킴 성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님 왜 이게 조같은 형색이야 형님 아아 진짜 세트장 열어야 되겠다 성태형 아니 그 만져놓고 잘될 때 왜 뭐 만져 형님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잘 들릴 때 형님 성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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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저 미국이랑 음성통화 네 예 예 아 또 안 들리네 아 미국이랑 음성대화나 진짜 적당히 아니 안 들려 들렸다 안 들렸다 계속 이뤄대 형 형 성태 성태야 성태야 성 성 성 성 성 형 형 유다형 유 유 유 유 유다형 유 유다 유다 유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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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다 개.. 저.. 같은.. 유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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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여! 유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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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다 호주에 나오는 김유다 특파원 소신되는지 아니 이거 나 어디 영화에서 본거 같은데 이거 너의 이름 그거 아냐? 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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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씨 유다야 유다씨 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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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게임 컴퓨터 본체를 보라고? 아.. 정신고참이.. 본체 봤어! 뉴다스! 뉴다이야! 뉴다스! 뉴다이야! 얌마! 위에가 아니라 맨 왼쪽에 아니야? 얌마! 어 그래 저 개 꽂았어! 형태야! 피디 sprang 미켜uly 성태야!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뭐예요!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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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얄렸어 뉴다야! 유다야! 유다야! 너의 이름은 그거 아냐? 나 이거 본거 같은데 너의 이름은 그거 아냐? 들렸다 안들렸다 그래 들렸다 안들렸다 그래 들어왔어 들어왔어 속성 장비만 몇천만원 죽어? 대지를 하는데 대지를 몇천만원 죽어? 지금 사기 먹었잖아 사기 사기 먹었잖아 학창시절에 사전같은거 사전같은거 몇백만원치 사놨는데 안 되는거야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유다야! 유다야! 유다야 유다야 유다 유다 야 근데 내 목소리 내가 내 목소리 지금 기눈대형 방송으로 듣는데 내 목소리가 원래 이래? 형들 내 목소리 좀 신기하네 나이크중북 나이크중북 지금 20인데 형 성태야 아니 아까 들렸는데 왜 안들리지 아니 아까 들렸는데 왜 안들리지 아니 아까 들렸는데 왜 안들리지 지금 들리나? 형 형 디코르 껐다 켜봐 형 아까 됐을때 아무것도 만지지말고 그대로 꺼놨어야지 형 아까 됐을때 아무것도 만지지말고 그대로 꺼놨어야지 형 아까 됐을때 아무것도 만지지말고 그대로 꺼놨어야지 뭐래 총 형 성태야 들리라 어 들려 형 성태야 아 시발 들리야구 유다 형 들려? 가만히 놔 또 가만히 나 방금 뭐라 했냐고 성태야 했잖아 들린다니까 들린다고? 가자 가자 아니 형 좀 아니 뭐 아니 형 아이디 좀 적으세요 아이디 적을게 아이디 적을게 아이디 적을게 왔다 갔다 아이 형 아니 형 아 아니 형 라이브 하나 오